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전북 7시 뉴스입니다. 누구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해야 할 군인이 군사기밀을 유출한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검찰이 군사기밀인 암구호를 담보로 군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는데, 유출된 건 암구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첫 소식 오정현 기자입니다. 불법 대부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친 경찰. 사채업자들을 체포합니다.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육군 대위 등 군 간부 3명에게 각각 100만 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. 담보는 군사 비밀인 암구호였습니다. 군사 상급 비밀인 암구호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때 씁니다. 화랑이라고 부르면 담배라고 답하는 시기입니다. 보안이 중요해 매일 바뀌고 또 개인이 따로 적어두는 것도 금지돼 있는데, 암구호가 적힌 군 상황판 사진을 사채담보로 받은 겁니다. 암구호 외에도 피하식별띠와 부대 조직도 등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군 내부 자료를 대출담보로 요구했습니다. 이자율은 법정 이율의 1,500배인 최대 연 3만 퍼센트에 달했습니다. 연체할 경우 비밀 누서를 볼모삼아 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. 군인들은 가상화폐 투자나 불법 도박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유출된 암구호가 반국가 단체 등으로 흘러들어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검찰은 30대 대부업자와 직원 등 3명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암구호 등을 유출한 육군 대위는 앞서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,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전역 조치됐습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 KBS 뉴스 우정현입니다.